아직 막내 대접 받아요 저도 아직 멤버들한테 다 존댓말이고 10년 동안 존댓말이고 그래 좋겠다 나이 똑같이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가장 나이가 많은 건 탑형인데 탑형이 관대를 많이 여리고 눈물이 조금 많고 의외로 지드래곤 형이나 태연 형이 좀 어른스럽고 좀 따뜻하고 대성형이 약간 조금 막 할아버지한테 지드래곤 형이 저기 그 아침 일하면 신문 읽고 그런 똑똑하여 말고 신문 읽는 게 정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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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문